완전 천사 주는 신인 지은희 김차홍 세번째 단원 세번째 장 지금은 신인이 나설 때 최근의 일이지만 허경영 총재의 신변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작년 권위있는 모 방송국이 허 총재와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을 두고 합성이라며 트집을 잡더니 터무니없는 방송을 내보냈다 그러나 사진은 가짜가 아니었다 그가 트럼프를 만난 건 사실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의심이 나면 먼저 주미 한국대사관이나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물어보면 됨에도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누가 봐도 고의성이 있다 하지 않겠는가 어이가 없었던 그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미국에서 트럼프를 만나 북핵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건의했다고 이 과정을 소상히 밝혔다 만약 그가 아니었으면 북폭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왜 트럼프가 한국의 지도자 중에서 하필 허 총재를 택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방송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마다 말을 맞추기라도 하듯 침묵으로 일관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두고 한간에선 그를 대통령에 못 나가도록 하기 위한 방해 공작이었고 음모였다란 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음모는 인간의 33가지 죄악 중에서 첫 번째에 속할 정도로 지탄받아야 할 대상이다 진실은 얼마 가지 않아 밝혀진다 섭리와 사필 규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해당 방송국은 무슨 속셈인지 사실 여부를 밝히려 하지 않았고 끝내 정정 방송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자 한미관계의 실세이자 두 사람의 만남을 주산한 재미교포 임천근 박사가 우리나라의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통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 가며 허경영과 트럼프가 미국의 모처에서 만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그가 나서서 3차 세계대전을 막았다는 사실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그가 한 셈이 된다 이는 노벨상감이고 정치 지도자로서 높이 평가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는 깨끗하고 순수하며 거짓과 순수를 모르는 정직한 정치인이다 그가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오늘날까지 정책만을 제시하여 왔을 뿐 역대 대통령을 발목 잡거나 비난한 적이 없다 그가 정치판을 향해 한 말을 상기해 본다 그의 말은 놀라울 정도로 과연 예언적이다 그는 오래전부터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둔 놈이 많다 라고 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지금 이 말이 현실에 드러났지 않은가 정치인들이 비리에 연루되고 나라의 예산이 수돗물처럼 새고 있다 이랬어야 되겠는가 나라의 도면 돈은 투명해야 하고 정치인일수록 깨끗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허경영이의 말로 몸소 대한민국이란 배를 이끌 이 시대의 훌륭한 지도자임에 틀림없다 일찍이 정치의 뜻을 두었던 그는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의 강련 등이 말해주듯 그는 신인이기에 남북한은 물론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일할 능력을 두루 갖췄다 가뜩이나 그의 정치공학적 발상이 혁명을 시사하는 등 파격적이어서 놀랍기만 하다 그는 공평한 사회가 되기 위해선 섭리로 통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에 교두보로 국가혁명당을 출범시키고 만장일치로 당의 대표가 됐다가 지금은 명예대표로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는 오래전부터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고 강련 등을 통해 자신의 보폭을 넓혀왔다 그야말로 준비된 선지적인 후보라 할 수 있다 그의 지도자상을 말해주는 대목을 소개한다 어느 날 그가 길을 걷고 있었다 나이사를 먹은 사람이 그를 보더니 대뜸 발광체가 지나간다고 말하였다 발광체는 광원으로서 태양과 같은 존재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며 다른 정치인은 달과 같은 암체 또는 반사체이고 보면 그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이렇듯 그는 보통 정치인이 아니다 왜 그가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야만 하는가 그의 눈물견 어린 시절이 말해주듯 엄청난 고통과 고난 그리고 고독 속에서 지낸 자로서 서민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러한 경험들이 삶의 기폭자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정치 현실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정치 현실만 해도 그렇다 그것도 그럴 것이 여야를 막론하고 당마다 진영 논리로 티격태격하기 바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다운 정책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고리 깊고 반투막 나듯이 이념에 편승하기보다 보수 자파를 아우르는 정책가로서 명실공의 중두파의 아이콘이자 구심점임을 과감히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삼삼정책의 승부사답게 국민들에게 솔직히 하소연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극좌 극우가 심화될수록 국민은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고 지금이 절체절명의 위기인 코로나19 시대여서 신본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자기와 같이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지도자가 일선의 전면에 나서는 일이 절실하다고 맞는 말이다 거짓과 비상식이 난마하는 등 낡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그가 지난 33년 동안 오로지 대통령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살릴 보관을 내놓은 삼삼정책을 보면 그의 확고한 통치 철학을 읽을 수가 있다 분명한 것은 이 정책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면서 각계각청의 반응이 뜨겁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정책이 아니던가 그러던 것이 제철을 만난 듯 대다수 국민들은 나라를 살릴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 하고 있고 일부 언론과 지식인은 세계 정치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책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놀라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정치권은 정책으로 심판받는 시대가 됐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는 결혼 및 출산혁명과 정치혁명 그리고 배당혁명을 들 수가 있겠다 결혼 및 출산혁명은 인구 절벽으로 인한 망국적 요인을 타파하기 위해 33년 전부터 구상했던 정책이란 점에서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가 내놓은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공영제는 복지가 아닌 투자이며 세계 꼴찌의 저출생을 막기 위한 파격적인 제도이다 다음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정치혁명으로서 바로 우리나라 정치사의 큰 획을 그을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책이야말로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되 지방의회 의원과 함께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 등 3천 명을 정신교육대로 보내 소정의 교육을 이수토록함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이 시대에 반드시 수행돼야 할 역사적인 과제가 아닐까 나라가 잘 되려면 정치혁명부터 실현되어야 한다 과거 민의원 시절만 해도 서로 봉사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요즘처럼 보수도 없었다 그때를 상기한다면 이러한 혁명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생각하게 하며 그러다 보니 하루빨리 그 시대로 회귀하고픈 마음이 꿀떡 같다거나 할까 국민을 골고루 잘 살게 하는 배당혁명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매월 국민 비당금을 주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이 정책을 통해 국민의 90% 이상이 중산층이 돼야 한다는 소위 신사조에 걸맞는 중산주의를 제창하고 나섰다 그러고 보면 그는 중산주의의 창시자로서 마땅히 추앙받아야 하겠으며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를 비롯한 케인즈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가로 우뚝 서게 됐다 누가 말했듯이 그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나라의 앞날을 설계하고 준비한 정치인이 있었을까 그를 눈여겨보면 다른 정치인과 확인이 다른 온도를 느낄 수가 있다 그는 인터넷상으로 일치월장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시대의 우상이자 귀감이 될 정치인이다 그래서인지 그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인터넷 대통령이라고 하는가 하면 심지어 난세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끝판왕이라고까지 말하는 이도 있다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다 설득력 있는 그의 강연 등이 갈수록 국민 속에 깊이 파고들고 있고 그를 연호하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다 수많은 유튜브가 앞다퉈 그의 위상과 삼삼정책을 방송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뿐만 아니다 지난 날 그는 그의 자서전이라 할 수 있는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라는 책을 내므로써 엄청난 화제를 모았고 이어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콜미와 라인 나우를 발표해 음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크게 히트함으로써 작가 및 가수로서의 명성과 함께 정치가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이 많은 2020년만 해도 그렇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문의 하나인 한국공업신문에 의해 올해 위대한 한국인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들리는 바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쳤고 주요 수상 사유를 들면 이해의 신문보다와 같이 허천재는 세 분이 나 대통령의 출마에 획기적인 선거 공략으로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으며 총선 예비 후보자를 무려 1020명이나 출마시켜 거대 정당들보다 높아 선거 역사를 새로 쓰는 계기가 됐고 그가 10여 년 전부터 유튜브 강연을 함으로써 전 세계의 지지자들이 1억 명이 넘으며 국내에서도 500여 만 명이 되는 등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린 공루가 크게 주여했다고 한다 또한 허경영은 2020년 퇴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헌신과 노고에 대한 경의와 감사의 표시로 금메달과 표창장을 전달받음으로써 국의를 선영하는 데 일조를 했다 이는 지난 서울시장 보선이야만 그렇다 저도 2022년 대선을 엮던 시점에서 볼 때 호재가 아닐 수 없으며 자연인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그의 위상과 인기가 갈수록 상승일로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비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는 국민들로부터 박수 가치를 받을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남북한 간의 전쟁을 막기 위해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고 민족의 주체성 확립을 위해 우리의 삼국지를 만들며 누구나 읽기 쉬운 한글을 세계의 공통으로 삼도록 하고 경제적 부작용이 심한 금융실명제 상속세 김영남법을 폐지하며 정치적 성향에 짙은 노조 정교조를 폐지하고 전문의 내 양성 등 교육혁명을 위해 수능시험을 폐지하며 초법적인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직업군인의 양성과 사기진작을 위해 징병제를 폐지하되 모병제로 하며 범죄자를 줄이기 위해 쌍벌제, 교도소를 폐지하고 근로자의 근무 의욕 고치와 이들의 복리정지를 위해 주 4일 근무제를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가 거주하는 하늘궁이 영성산업의 메카로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자원화하겠다는 비장한 각오와 포부를 내비쳤다 어느 정치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도자로서의 영향이 엿보여 공감이 간다 그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자세는 언제나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철저히 고수해야 하며 따라서 땜질식이나 눈가림식의 대책이 다람쥐 챗바퀴 돌듯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새 정치를 위해선 정권이 바뀌기보다 반드시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설득력이 있고 이치에 맞는 말이다 나라가 암울하면 성스러운 자가 나타난다는 해인시대를 맞아 천사와 성령 그리고 축복으로 신정정치의 발판을 구축하고 정치 설계사답게 혼이 담긴 삼삼정책을 만찬하여 선보임으로써 이른바 허풍을 일게 했던 전대미문의 신인 허경령 혹자는 정교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무슨 신정정치냐고 꼬집겠지만 중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그 길밖에 없다 이는 하늘의 이치이기도 하다 그의 정치관은 어떻던가 그는 국회의사당을 눈의 가시로 여겼다 왜냐하면 거대 양당의 행포에서 보듯 그들은 국민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조차 한 명도 못되게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가혁명당 등의 원내 진입을 철저히 막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지난 총선 때만 해도 151석이 안 되면 총사퇴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따지고 보면 현 정치구도 하에선 단 한석도 차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여행과도 같은 발언이기도 하여 예사롭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쉽사리 물러설 그가 아니다 권토 종례해야 할 그로선 지금부터가 시작인 셈이다 그의 정치 실현에 있어 알파의 오메가인 사상 초유의 삼삼정책은 지역적인 총선을 넘어 대선이란 훌륭한 나무를 키우기 위해 봄에 대대적으로 뿌린 밑거름이라 할 수 있다 국료지책으로 하는 말이지만 현 집권당이 어려운 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전 국민에게 제시된 것과 같이 삼삼정책을 초당적으로 수행할 만한 데도 한데 여대야소이다 보니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다 지난 총선은 국민배당금 직업으로 중산주의를 확립하는 이래 정치적인 우명운을 걸고 있는 그에게 어떤 숙제를 남겼을까 질이 밀렬하고 열세에 몰린 현 야권으로는 전국을 이끌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신인의 시대가 도래한 듯 천재이로란 말과 같이 하늘이 준 기회가 왔다 2021년 4월 7일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그가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2022년도에 있을 대선의 지름길인 서울시장직은 그와 사주 명략적으로도 인연이 깊다 이름만 봐도 서울을 편안하게 하도록 허락을 받았다란 뜻이어서 상징성이 크다 그래서인지 그는 우리나라의 서울이 동경, 북경, 서경, 남경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는 물론 세계를 통일함에 있어 자기가 발판이며 주역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낳고 이름이 그러하니 숙명적이란 생각이 든다 따라서 그가 차기 대통령이 되기 위해 당낙에 관계없이 서울시장직에 출마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는 서울시의 당면 과자로서 1급수 공급을 위한 새 취소원의 확보 봉사자로서의 무보수 명예직 고수, 항공비와 의무 추진비 등의 자부담,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세의 폐지 그리고 시민배당금 월 20만원 정도 지급을 위해 시 예산의 70%를 절약하는 등 다른 지자체의 시분을 보이도록 발빠르게 정책 선언을 했다 그의 서울시장 보선 출마는 차기 내지는 차차기의 대선을 위해 자신을 알림에 있어 좋은 기회가 되고 보면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구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정치 현실은 어떤가? 한마디로 어둡기만 하다 왜냐하면 갈수록 실업률과 자살률이 높고 코로나까지 겹쳐 나라가 총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태그리 정치가 정치판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 의석이 없다 하여 정책의 보물창고인 국가혁명당을 과소평가할 것인가? 현 정치의 구도하에선 정책 제시의 제1인자인 허경영만이 정답이다 따라서 이젠 국민이 깨어나야 하며 새로운 인물의 등장과 함께 삼삼정책과 같은 획기적인 대책이 정책에 반영되야만 한다 여기까지 완전 천사 주는 신인 세 번째 단원 세 번째 지금은 신인이 났을 때였습니다